기출복원 문제 2회입니다. 1번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이중 반복문으로 포문의 맨 처음에 i는 2부터 4까지 진행하게 되며 j는 5부터 7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 출력되게 되는 부분은 바로 j와 i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줘라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복문이라고 하게 되는 포문에서 i는 2부터 4까지 증가하게 되며 이 안에서 j같은 경우에는 5부터 7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반복문이 끝난다 라고 하게 되는 건 조건을 만족하게 된 4 이하까지 7 이하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i는 5가 돼서 끝나게 되고 j는 8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력되게 되는 부분에 그대로 대입했을 때 8 곱하기 5 는 4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때 프린트 F문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결함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결함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골라보게 되면요. 1번 기능명수서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아니고 이때 체크 2번 기능명수서에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안되고요. 기능명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되고요. 기능명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행하야만 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테스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바로 작성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옆에 순서들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적합한 코드를 작성하시오. 현재 알고리즘 상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게 되는 이 부분은 반복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1부터 100까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이쪽 부분이 오타가 있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i가 되게 됩니다. 1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반복문에 나왔었던 1부터 100까지 1식 증가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포문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i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1부터 더 그래서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00 이하까지 i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뭐 101 미만이라고 하게 되셔도 그렇게 크게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순서들을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1부터 100까지라고 해서 이하로 표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이렇게만 쓰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쪽에 있는 선언 부분에서 sum만 sum이라는 변수만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i는 선언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포문 안에서 int로 int i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4번 파일 탐색키를 실행하려고 할 때 윈도우 10의 탄축키로 무엇인지 쓰시오. 윈도우 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탐색키를 하게 됐을 땐 윈도우 키에다가 이제 단축키 2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대문자 2라고 쓰셔도 되고 소문자 2라고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눌리게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C1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현재 if라고 하는 부분으로 num이 0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return을 해주게 되면서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어디 있었죠? 바로 함수였었죠? 함수라고 하는 부분과 메인문이 나왔을 때 항상 메인문이 먼저입니다. 이때 hdr이라고 하는 함수가 5가 들어간 상태에서요. 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5가 0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가 출력되죠? 5가 출력이 됩니다. 5가 출력이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뭐하게 됩니까? 함수 안에서 함수를 또 실행해줍니다. 제기 함수죠? 5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1로 1을 뺐기 때문에 몇이 될까요? 다시 또 돌아갔을 때 4가 돌아가게 됩니다. 4는 0보다 작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다시 또 4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되고 마찬가지로 3, 2, 1까지 1이라고 하는 부분이 1에서 빼주게 되면 0이 되죠? 어? 0이랑 작거나 같아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return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0은 출력되지 않고 5부터 1까지 출력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제기 함수였었습니다. 제기 함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함수 안에 함수, 함수에서 제호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디버깅을 해보시게 되면서 파악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으십니다. 6번입니다. 아래 테이블에 카디널리티의 수를 구하시오.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튜플의 수죠? 제목행을 제외한 나머지 튜플의 수이기 때문에 3 또는 3개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7번입니다. 3과 7의 배수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의 배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수를 그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때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부분은 C연어고요. 순서도에서는 N을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하나가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예전 실기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의 배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번부터 정답을 써보게 되면요. 입력하게 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근데 여기서 end라고 하는 부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A%3이라고 하게 되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와 더하기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7로 A라고 하는 부분을 7로 나눈 나머지 글을 더했을 때 이 나머지 숫자가 0이면 우리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다라고 하게 된 부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똑같은 위의 식과 똑같이 쓰시게 된다면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3으로 나눈 나머지와 A라고 하게 되는 것을 7로 나눈 나머지를 더했을 때 그게 0인 거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하시고요. 이 퍼센트 대신에 이제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 퍼센트 대신에 모드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더해서 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end나 or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정답을 이제 답이 다중답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end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마찬가지고 물론 마찬가지로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라고 하는 게 공배수로 21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안에 있었던 부분을 가장 이제 지금까지 나왔었던 계속 풀이가 다정해서 이제 발견됐었던 그런 문제식으로 하게 된다면 가장 이 부분이 많이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검사 방식 중 하나로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부 구조나 작동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부 구조나 작동원리를 모르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부 구조나 작동원리를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다. 라고 하는 거죠.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블랙박스까지만 쓰시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 테스트. 9번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때 필요하면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엿었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HTTP가 됩니다. 파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웹이라는 부분 때문에 HTTP가 되었습니다. 10번입니다. 아래에 북 그리고 오토 두 테이블을 결합시킨 테이블이다. 쿼리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현재 위쪽에 나와 있었던 이 테이블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위쪽에 있는 S케어문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 아래쪽에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현재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나와 있었던 테이블에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테이블을 붙여주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LEFT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이때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EFT 그냥 JOIN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아니면 뭐 LEFT 아우터 JOIN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가 기준이냐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11번입니다. DDL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리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구조를 변경합니다. 구조를 변경하게 된 명령어는 알터죠. 12번입니다.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함수 부분이었었는데요. 메인문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메인문 안에서 출력되게 됐었을 때 NUM COMPARE라고 하는 부분으로 10과 20이 들어갔었을 때 조건을 보시게 되면 10과 20, 10이 더 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거죠? RETURN J라고 하는 부분으로 J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뒤쪽에 나와있었던 23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35랑 19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I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비교했을 때 35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35가 나오게 되겠네요. 두 수를 더하게 된 부분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58이 되게 됩니다. 13번입니다. TCP하의 4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아래쪽부터 데이터 접속계층, 인터넷계층, 그런 다음에 전송계층 그리고 응용계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셀렉트문의 실행순서인데요. 저희가 작성순서랑 실행순서에 대해서는 한번씩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룹바이 그룹바이가 먼저죠. 그룹바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선 헤빙 그룹바이 안에 그룹 안에서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행하게 된 순서와 작성순서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문자 유저 인터페이스인 CUI죠. 를 사용하는 도스와 달리 명령을 알아보기 쉽게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윈도우즈의 기본 인터페이스 방식은 GUI입니다. 도스나 이런 부분들을 문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나 또는 문자 CLI 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다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윈도우즈 기반의 아이콘으로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은 GUI 였었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검사 결과에서 fixe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처리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되고 있는데요. 이때 나와 있었던 이 fixed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쿼리를 보고 아래의 결과를 완성하시오. select from select 급여 급여라고 하는 부분 테이블에서 급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다시 또 검색을 하게 되네요. 이때 조건은 직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직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박패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먼저 실행하기 때문에 박패스라고 하는 사람의 직급 직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급여 그래서 18,000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XM의 단자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독립형 언어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듯 사용하는 경량의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독립형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제이슨입니다. 19번입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개인정보 테이블을 생성하고 주민등록번호를 980731이라고 입력하였더니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쿼리의 빈칸에 맞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현재 지금 저희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부분을 생성을 하였었죠. 이때 주민등록번호에다가 980731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서트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잇따라 보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얼터 테이블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썼을 때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는 모디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때 플랫폼마다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모디파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지정했었던 부분은 이 문제 출제에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NCS 상에서는 모디파이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썼고요. 실제로 알터 테이블 알터 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기본서에서는 NCS에서 다뤘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시험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X는 4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X라고 하는 부분이 후의 연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4로 출력이 된 후에 X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아멘